엄청나게 반죽을 들어왔 그 와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슬기가 이번에 쿠지에서 탄 컵인데 이거는 자기 컵이라고 지금 픽을 해가지고 영준이 나는 나는 안녕 오늘은 운동을 갔다가 킴스클럽이 반포에 있는데 킴스클럽으로 장을 보러 갈 거라서 운동을 빨리 하고 그리고 시간이 난다면 우주가차를 들려서 리락토마가 어디까지 지금 진행됐는지 보고 그 다음에 마트를 가서 장을 볼 생각입니다 누가 한 명쯤은 내 생각에는 A나 B 이런 거 하나 나 근데 지금 너무 슬퍼 생각해보니까 A랑 B가 마지막 라스트원 상보다 더 예쁜 거 같아 왜냐면 마지막 라스트원 상에 코리라쿠마 눈에 이렇게 약간 초롱초롱하게 돼 있는데 나 생각해보면 그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방법이 있어 저기야 그냥 아무것도 안 사 그러면 그런 지금 힘들어하는 걸 안 할 수 있어 그게 제일 힘든 건데 그게 제일 힘든 경우의 수를 말하고 제일 힘든 경우의 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층에 이렇게 의자 앉아서 바깥을 볼 수가 있네 좋은데? 그건 좋은데? 1층에도 사람 많다 3층이 제일 시원한 거 같기도 하고 3층아 2층에도 사람이 많아 이제 저기는 모든 층에 이제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 곳이 되어버렸어 확각! 확각! 사람들이 이제 5층부터 무슨 층이 제일 힘든지 약간 보는 거야 커피 하나 여기서 사갈까? 마음먹어 응 좋아 샷추가 네 네 맨 앞에서 커피 한 잔 프리카 돌려갑니다 저게 애초에 이렇게 빠른데? 세디샷 브랜드 샷추 먹을래? 안 돼 안 돼 찾았대? 샷추가 샷추가를 딱 알려주는 스티커 약간 애초에 좀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같은데? 여긴 근데 3샷에 2,000원이면 엄청나지 그리고 메가 커피랑 맨모스 커피 있으면 나는 맨모스 커피 오히려 마실 수도 혹시 맨모스인지 맨머드인지 둘 중에 하나를 정해줄 수 있어? 맨머드 좋았어 근데 학교에서 동기 중에 한 명이 맨모스 커피를 찾았을걸? 응 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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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 뱃살 만지고 이 부분은 좀 그럼 안되지 오늘 수제비로 뭔가 좋았어 파이팅 하시게나 심해 우리가 만약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세계난에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마음이 이건 육팩 소중을 하긴 있긴 rush 생각해 보니까 수기가 스펀지와 똑같이 그냥 계속 짜증나게 옆에서 하는 사람이었어 징징이는 밖에 안나와 너 똑같이 생겼어 그냥 Twilight 뭐에요? 걔가 틱톡 하려는 애잖아 왜요? 왜요? 내가 요즘 제일 웃긴 사람 3명이야 오 히히 얘랑 뭐니는 누 누 누 누 누 얘랑 저거 화냈을 때 뛰어다니는 애 있지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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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저작권 걸린 노래야 너무 잘 걸리는 노래 항상 걸리는 이 노래 내가 이렇게 가까이서 말을 하면 저는 안 걸릴 수도 있어 내가 계속 말을 해보지 들어가보세요 지금 당장 들어가보세요 들어가보세요 내 몸무게보다 무겁나봐 안내려가지는 하지만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이제 금지야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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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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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감동 잘했다 영준아 영준이 왜 저기가 파여있지? 어디가 restaurante 가끔 색깔이 하나도 incredibly 가끔 계속 하다 띵 우주가 잘 가서 이라쿠마 현황판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한번 볼거고요 여기 냄새 이거 생겼다 이거 다 끝났어 누가 AB 다 뽑아갔네 이거 보이죠? 확실히 인기가 많다 여기 이거 밖에 안 남아보니까 안하지 너무 속상해 근데 한 개씩 더 남아있는데 미니언 펜이 그렇게 막 엄청 많진 않아? 나 리라쿠마 나 너무 속상하다 와 리라쿠마 바로 끝났네 이거 완전 영준이 아니에요? 또 새로 생기긴 했네 괜찮아 A나 B가 하나만 남아도 누가 할 때까지 나올 때까지 했나봐 A가 거의 다 끝나가지고 다음 구지가 혹시 예정 쟤는 저게 마지막 아 네 리라쿠마 감사합니다 안돼 안돼 여기서 어떻게 가요? 섹시 지금 리라쿠마가 다시는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조금 속상한 상태입니다 뭔가 왠지 그런 거 같았어 리라쿠마는 다시는 나한테 돌아오지 않아 안타까워요 너무 맛있어 이게 11,000원인데 고기가 거의 한 30g 맛있어요? 맛있어? 네 숭나 지금 행사가입니다 지금 행사가입니다 지금 숯어서 5분만 들으세요 거기다 코젤 나중에 먹겠습니다 안녕 이거 진짜 아 아 뭘 먼저 가는 사람 진짜 너무 못됐어 진짜 너무 못됐어 너무 못됐어 먼저 가는 사람 너무 못됐어 먼저 가는 사람 먼저 가는 사람 너무 못됐어 뒤에 내가 있는지 확인도 안 하는 사람 너무 못됐어 자기 선글라스 챙겨주고 내가 카메라까지 다 챙겼는데 아무것도 안 챙기고 내가 챙겨준 가방만 쏙 들고 나가서 신발 자기 혼자 고른 다음에 그냥 먼저 가는 사람 저기 몰래 먼저 드럼큰빙 들어가려다가 안 가는 사람 드럼큰빙 간다 해놓고 혼자 멀리 나쁜 사람 내가 자기 두고 간 선글라스 챙긴지도 모르고 그냥 혼자서 자기 신발 먼저 고른 다음에 저렇게 먼저 가는 사람 정말 나쁜 사람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 카메라를 단 한 번도 산 뒤로 단 한 번도 챙길 줄 모르는 사람 자기 신발 신을 줄만 아는 나쁜 사람 자기 혼자 먼저 가있는 사람 모르겠지 내가 여기 있는지 내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 너가 아무리 일찍 가도 내가 더 먼저 도착해 너는 모르겠지 지금 나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너보다 더 먼저 도착해 있다는 걸 다 모르겠지 내가 먼저 가 내가 먼저 가서 있는지 모르고 내가 오는 거 계속 멀리서 보면 앞으로는 그게 안 기다리기로 했어요 내가 영준이 카메라랑 이거 선글라스 다 챙기려고 늦게 나온 거잖아요 그거 기다리면서 나 가는 거 내가 다 찍었어 너 여태까지 오는 거 내가 미앞에서 당분간 노카페 수기 때문에 카페 안 갈 거야 내가 다 찍었어 내가 다 찍었어 오면서 커플팰리스 참가 잡았다 그 변호사 내가 카메라랑 선글라스 챙기러 들어간 사이에 미리 간 거 내가 똑똑히 다 봤어 아니 나가자고 했는데 밖에서 적당히 들어서 너무 기다리니까 혼자 온 거 아니야 내가 선글라스 챙기고 카메라 가보는 거 몇 분 걸린 줄 알아? 내가 근데 너를 투월했다는 건 무슨 뜻이야? 뛰어갔겠지 그렇게 뛰어다녀 앞으로 30초 더 늦게 나왔다는 소리야 이거 챙기려고 그럼 뭐에 다 도착했는데 오늘 높지 않나? 안 뒤돌아보고 그랬으면서 내가 찍고 있어 뒤에서 찍어 내가 그 늦게 나온 장면을 다 찍고 있었는데 자기 30초 기다린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5분 기다렸어 5분이야 그건 5분이야 맨날 20회씩 뻥튀기해 뭐해? 오늘 안 찍을 거라니까 수희가 늦게 나와서 나 찍고 있어 집에서 늦게 나와서 내가 늦게 나왔다고요? 내가 뭐 했어? 나왔을 때 5분 기다렸는데 5분 아니에요 오늘 노카페에 노쿠지 5분 기다리고 좋은 방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하더라도 39,000만 원 왔을 거라.